그런데 오늘 온라인에서는 오물풍선 안에서 신경안정제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. 사실 무근이었지만 군은 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신혜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추적에서 확성기 방송과 오물풍선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군대 관련 익명 제보 글을 올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.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서 신경작용제가 나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. 신경작용제는 호흡기나 눈, 피부 등에 접촉했을 때 곧바로 인체에 흡수돼 결국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화학무기입니다. 이 커뮤니티에선 최근 게재된 최전방 육군사단장의 음주 회식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번 끌 역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. 군 당국은 곧바로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고 누가 왜 이 글을 올렸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감을 달래야 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선에 화학무기를 넣어 살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라는 것 자체가 먼 거리를 와서 전달되려면 보존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.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. 거기에 넣고 쏘는 건 어떻게 보면 비싸게 화학물질 만들어 놓고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. 군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오물풍선이 발견되면 만지지 말고 즉시 군과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.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.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.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.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.